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를 만들어내는 공장 또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형태의 객체지향 언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류 객체지향 언어, Java와 비슷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Java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정말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객체지향 언어예요 Prototype-based language라고도 할 만큼 그래서 이제 주류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상속을 어떻게 다루냐면 이렇게 다룹니다 여기 있는 이 서브클래스가 슈퍼클래스의 기능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서브클래스가 슈퍼클래스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서브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가 어떠한 기능을 갖게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 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객체가 자기가 다른 객체의 어떤 상속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 객체는 태어나면 자기가 어떤 기능을 갖게 될 것인지가 그냥 결정되어 있어요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클래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익스텐지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장식에 불과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내부 메커니즘이 바뀐 건 없어요 그냥 다른 언어를 쓰는 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도입된 문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요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상속을 구현하는가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슈퍼 객체가 있어요 저건 제가 편의상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이 객체의 기능을 상속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그런 객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서브 객체라고 한다면 서브 객체가 슈퍼 객체로부터 직접 기능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주류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클래스가 상속을 받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가 직접 다른 객체에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상속 관계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슈퍼 객체라는 것 같아 상속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른 객체한테 상속을 받고 싶을 때는 그냥 링크만 바꿔주면 돼요 바로 그 링크를 프로토타입 링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이 서브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 링크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프로토타입 오브젝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지향은 어떻게 다른가를 좀 살펴볼 거에요